이쪽 떨어져서 어디로 마실거에요? 뭐.. 그거는.. 뭐야? 떨어졌어? 떨어졌어! 말해줘야지! 아아! 이 님도 진짜! 정말 술 마시다고 좀 너무한거 아닙니까? 진짜 한잔 마셔야죠 이거 말했잖아.. 이쪽 떨어지잖아 말했잖아 한잔 마셔야죠 그래도 또 아 진짜.. 피곤하다 너도 다시는 술방하지 마라 진짜 아 좋다 원래 술은 좀 뭐랄까 좀 같이 한 사람 피곤이야 시청자리 재밌어 차 가져와 차! 차 가져와 차! 크로님 앞에 있는 집에 3토바이 있어요 차 가져와 차! 어 저기 레토나 있다 저기 레토나 있다 저기 더블줄 레토나 있다 레토나 차 고지에 차 없어 차가 좋아야 차 어.. 어.. 슬슬 머리 아파 온다 어.. 어.. 슬슬 머리 아파 온다 타고 있어 그래 저기 레토나 있으니까 레토나로 갈아 끼 오는게 좋을거에요 내가 말했지 너 죽고 나도 죽을거라고 아냐아냐아냐 너 죽이고 우리 오늘 1등 할거야 근데 강 나왔어 1등? 어.. 맥주 다 먹었어? 크.. 맥주 역시 잘 드셔 응? 잘 드신 분들 있어 또 나는 술.. 난 술을 못 마셔 제게 도구를 구했다 제가 AK하고 M16 좋아하는데 여기 오시면은 없으시면 좀 오오.. AK 좋아하는데.. 어.. 어.. 오토바이 소리다 그냥 레토나 가져오지 루토나 뭐였어? 어.. 가져와 어.. 어.. 가져오래.. 와.. 아니.. 아니 일단 주어오라.. 지금.. 지금 너무 술 먹었다가 지금 너무 몰아가는거 아닐까 진짜 지금 세상 나쁜다 아니 지금 아이 지금 일단 가져와 챙기라는거지 지금 내 아무리 술 먹었어도 완전 지금 몰아가는거 봐 몰아가는거 지금 내가 레토나 가질거야 지금 뭐 멈춰라고 왜왜왜왜왜왜왜왜 가져가라고 아있네 가져오라는게 지금 그런게 아니었디 갑자기 가 어 왜 잠깐만 멈춰가지고 아니 여러분 오해하지마세요 내가 가져오라는거였지 어? 아 또 몰아가시네 또 이것도 나 이미 서툴리니까 괜찮아 저기 레토나 있잖아 저기 아 저기 있네 아 이게 하나도 없네 내 아무리 숨을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인성 쓰레기로 몰아가면 안되지 어 어 아니 내가 내가 뭘 무슨 말을 했다 내가 무슨 어? 뭐랍니다 아 아 아 아 아 진짜 어 가시죠 아 남쪽이네 이번엔 또 야 밀베다 형 야스네아이가 스파밍하고 하자 어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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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봐 인마 쏴봐 맞나 안맞나 어? 쏴봐 쏴봐 어쩔을까 이 새끼를 쏴봐 인마 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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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응? 이거 뭐랄까 한쪽바퀴가 너덜너덜한거 같은데 그러게 어 괜찮아 어 뭐야 진짜네? 곧 터짐상탠데 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뭐 굴러가긴하니까 여러분 제가 안 제가 지금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야 지금 소주 이것밖에 안 맛있어 이거 이거 봐봐 이거 거의 뭐 어 아니야 아니야 원래 가자 파밍하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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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자 지금 뭐야 거시기가 총 지금 뭐 드신분? AK 여기 가져가세요 어우 AK 여기 가운데 찍으러 여기 SKS 있어요 스크스? 내가 좋아한 스크스? 갑니다 지금 갑니다 저거 저거 또 뺏어 저거 아니 세상에요 인성 쓰레기라고 뭐라하는거 보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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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오른쪽집 우리 우리 오른쪽집 서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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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선원님 총 총어있죠 총? 총 많이 있는데 지금 아 AK 와우 소비 장난 아니네 이거 엄청난데 뭐야 이 집이네 그냥 그 집이라고 형 형 그 집이야? 어 어 갑시다 갑시다 저도 그러면 화면 인사 좋아해요 형 이 집이야 이 집? 형 이 집이야? 어 그 집이야 간다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우 어허 어휴 아휴 яв 왜저래 아이 어디가라고 안돼 왜 저래 먹힐 줄 알았어 먹혀줘요 저는 먹현디 저는 먹현디 그..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고 어디였지? 아 여기였구나 어디였었네 너무 발자국 소리가 너무 발자국 소리가 상발적으로 들려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아.. 아니야 싸워 싸우다가 죽어서 용기병이 돼 싸우다가 죽어서 용기병이 돼 용기병 가자 가자 고고고고고고 그렇지 그렇지 침착하게 침착하게 마우스 오르주키 누르고 그렇지 쉬프트 누르고 침착하게 어디였나? 침착하게 그렇지 침착하게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그런식으로 사람들 그렇지 자리 이동하고 자리 이동하고 그렇지 맞췄어 맞췄어 잘했어 잘했어 맞췄어 맞췄어 잘했어 거기서는 안될거 같은데 다들 반성해 다들 반성해 뭘 반성해야 되죠? 어? 제일 반성해야 되는 사람부터 한번 반성해 봅시다 이번엔 빨리 반성해를 열든 뭘 하든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